안녕하세요.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. 연비가 정말 좋고 가성비가 정말 좋은 벤츠 한 대 가져왔습니다. 벤츠 C 클래스 W205 C220D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.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 3월식입니다. 키로수는 12만 3천 키로대였고요.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이 차의 신차 금액은 5,530만 원이고요. 오늘 판매 금액은 1,730만 원입니다. 아방가르드는 다 아시다시피 앞에 벤츠가 큰 마크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,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. 신차 금액이 5,500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등급 위에 차량과 가격이 맞먹습니다. 굉장히 좀 비싼 차량이죠. 국내 차량으로는 제네시스 G80과 같은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내 크기나 전체적인 크기는 국내 차량은 아반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보신 분들은 그렇게 좁지 않더라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복합연비가 17.5km입니다.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20km가 넘죠.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가 여성분이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얌전하게 잘 타셨고요. 실내도 외관도 정말 깨끗합니다.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. 타이어 4개는 다 새겁니다. 휴대음집 없고요. 선팅 상태도 아주 양하합니다. 그러니까 벤츠의 어떤 이런 도어의 감성이 있어요. 좀 묵직하고 그리고 이 지바겐처럼 좀 딸깍대는 느낌?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. C클래스의 또 하나의 장점이자 단점은요. 트렁크가 넓다는 거예요. 트렁크가 넓은데 뒷좌석은 좁아요. 그게 좀 단점입니다.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넓은지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. 수주차 대부분이 트렁크가 좀 좁게 빼는데요. 벤츠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폭우도 넓지만 이 안쪽으로도 거의 닿지 않습니다. 굉장히 깊다는 거. 외관은 정말 깨끗하네요. 선팅도 굉장히 깨끗하고 홈집이나 문국 전혀 없습니다. C클래스가 너무 작다고 하시니까 제가 뒤에 한번 타볼게요. 4명이 타시기에는 그렇게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물론 당연히 이제 차가 좀 작다 보니까 승차감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 공간적인 거에서는 제가 지금 조금만 앞좌석에 양보하신다면 그렇게 뒷좌석도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뒷좌석에 열선이 없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. 다들 얘기하시는 게 벤츠 같은 경우에는 서스페션이 좀 그래도 소프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. 아무래도 BMW 같은 경우는 딱딱한 반면에 벤츠는 조금 더 부드럽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일단은 이제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요즘에 C클래스, E클래스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. 물론 뭐 큰 차들도 잘 나가겠지만 전반적으로 작은 차들이 잘 나갑니다. 왜냐하면 이제 혼자 사는 세대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작은 차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실제로 가족들이 만약에 4식구다. 그럼 4식구다 차가 있는데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차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고 가끔씩 운전할 때는 좀 빌려서 타고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점점적으로 이렇게 좀 작은 차들이 잘 팔리고 거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연비 같은 것도 워낙 좋으니까요. 지금까지 저와 함께 4세대 벤츠 C클래스 C220D 아방가르드 모델을 보셨는데요.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디자인이 신형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비가 17kg 정도 나온다는 거 너무 좋고요. 판매 금액이 1,700만 원대입니다. 저렴한 금액으로 벤츠 한 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주시면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 한 번 주십시오.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.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